심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제증 같은 관상도맥질환, 신장 근육 자체 이상이 생기는 심근질환, 고혈압이 심부전증의 가장 흔한 3대 원인이고요. 그 외에는 심장판막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선선성의 심질환, 폐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요. 부정맥이나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서 갑자기 심부전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개 판막질환이나 급성심근증이 그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부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는 병을 일으키고 이거가 급성심부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쾌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